어떻게 대학을 해보지나? 땀 흘리시네요. 네, 많이 힘들죠.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이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제가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수화통역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손으로 확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소리가 되어주는 존재. 의료전문 수화통역사 오은정 달인입니다. 전국에 좋은 병원이 많이 있지만,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청각장애인의 아픈 것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지금 하시는 직업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요? 수화통역. 청각장애인분들이 내원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통역해주고, 중간에서 제가 수화통역을 하는 게 제 역할이죠. 수화통역사인가요? 네, 수화통역사. 그때 관절이 아픈 청각장애인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간단한 칭찬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의사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최대한 아픈 것을 열심히 설명하지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어 그저 답답할 따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할 명한지 잘 봐서. 오정은 씨죠? 네, 저요. 지금 이 순간 한 주기 빛과도 같은 사람, 오은정 달인이 나타납니다. 이게 얘기. 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의사도 환자도 환시름 놓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프다고 한 것 같거든요. 비가 가장, 여기가 되게 아픈데요. 어깨를 쓸 때, 쓸 때 어깨가 뼈가 알아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냐고 물어보세요. 아, 네. 맞아요. 전해부터 여기가 좀 이렇게 부딪힌 느낌이 있어요. 닫힌 적이냐고 물어보세요. 옛날에, 옛날에 맞은 적이 있어서. 옛날에 좀, 그렇게 좀. 환자는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자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두 번째. 걸어가면? 걸어가면 여기 안에 아프대요. 아프고. 어디, 어디. 이 양쪽, 이 양쪽 어깨하고 이쪽.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처방해주겠다고. 네. 줄게요. 네. 의사 선생님도 오은정 달인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환자한테서 많은 걸 얻어야 되는데, 어떤 양상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다쳤는지, 뭐였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진단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환자와 나 사이는.